저도 당원분들과 함께 같은 마음인데 이 자리로서 만들어주신 의원님들께 굉장히 큰 용기 내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서 한편으로는 그동안 왜 민주당은 할 수 있는 일을 안 했을까를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닌가 그리고 왜 강력하게 폭력적으로 목소리를 내지 않으면 지지자들의 음성을 듣지 못할 환경을 만들었을까를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노무현 대통령이 추구하시던 정치가 나와 다름을 이해하고 토론하면서 함께 만들어가는 정치였잖아요. 그게 민주당의 가치잖아요. 지금 민주당 국회의원분들이 그런 가치를 추구하고 정치를 하고 있나, 지지자들과의 그런 소통을 지키고 있나, 민주당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가치를 추구하고 있나를 먼저 돌아보는 게 먼저 아닐까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행동하는 양심,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셨던 사람 사는 세상, 문재인 대통령이 말씀하신 사람이 먼저다, 그리고 이재명 당대표가 추구하고 있는 억강세상, 대동세상 억강부야, 그 정신 다 일맥상통하게 이어진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다르지 않다고 생각해요. 그러한 모든 가치가 하나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것이 다르다고 계파를 나누는 것 자체가 민주당 국회의원들 잘못 아니에요? 당원들은, 지지자들은 다 같은 가치로 일맥상통하게 흐른다고 생각해서 함께 지지하고 민주당을 응원하면서 함께 가자고 외치는데 민주당 의원들의 개개인이 민주당 내에서 자신들의 목소리, 자기 정치하고 싶어서 자기 의원배지만 달면 되고 자기 지역관리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 바쁘잖아요. 그래서 얼마나 민생을 생각하고 얼마나 서민을 생각하고 얼마나 중산층을 생각하셨습니까? 제가 한번 물어보고 싶었어요. 저는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지금 민주당이 했던 입법 중에 180석 가진 여당 시절에 실질적으로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혜택을 얻었습니까? 그리고 그런 부분에서 민주당이 더 철저하게 반성하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당원들과의 소통도 중요하지만 의원님들도 더욱더 지역구 관리가 아니라 민생을 위해서 현장에 뛰어들어야 된다. 저는 사실 우리 지역구 의원 국회의원 얼굴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요. 아까 예약했잖아요. 네. 그런데 지역구 관리하지 말고 민생 현장에 뛰어들래요. 그렇죠. 그러면 지역구에서 못 보죠.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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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른.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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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금과는 육이 와야 돼. 요금전을 들고 와야 돼. 명백한 국정문단이죠. 천공이 답변해야 될 문제입니다. 상당히 충격적이었죠.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나 이렇게 반문을 했거든요 한 번씩 있어요 나는 피자자라고 한 번씩 빈거리 여사하고 아직도 연락하세요 지금요 국정운영에 총봉이 개입한다고 인근관계를 보고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좋아 빠르게 컷 본 다큐 영화는 리오더 펀딩으로 제작됩니다 3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 5만원 후원 회원은 시사회 티켓 2장과 영화 제작 포토 에세이집을 추가로 드립니다 서울의 소리 유튜브 구독 회원에 한해 서울의 소리 유튜브와 서울의 소리 공식 홈페이지에서 다큐 제작 후원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의 소리 구독 회원 여러분이 대한민국 민주주의와 한반도 평화를 사수할 역사적 다큐멘터리의 주인공이 되어주십시오